아니 쟤네들은 아니 몇 시간째 말도 안하고 저렇게 째려보고만 있는 거야? 아이씨 궁금해 죽겠네 무슨 일이지? 자기야 어? 어떻게든 말한다 뭐라고 말하는 거야? 왜? 오늘 나 이쁘다고 말 안 해? 뭐야? 저거 때문에 저거 몇 시간 동안 말도 안 하고 전 갖다 놓고 지금 제사 전에 웃었던 거야? 무슨 말을 안 해 아까 했잖아 한 번밖에 말 안 했잖아 최소 10분에 한 번씩은 얘기해야지 변했어 와 10분에 한 번? 저 옆에 남자 저거 극한 직업이네 아니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지? 자기야 나 진짜 자기랑 못 사귀겠다 어? 우리 그만 사귀자 그렇지 저거지 저런 여자랑 어떻게 사귀어 못 사귀지 어 잘하네 남자 우리 그만 사귀고 결혼하자 뭐야 저거 뭐라 그러는 거야? 결혼 저것도 미친놈이네 어? 아니 저런 여자랑 결혼하면 인생 끝나는 거지 내가 나가서 말려줘야되나 저거? 저거? 하하 그렇게 화를 내더니 저 운해 저거 감동받았나보다 감동 뭐야? 갑자기 너 왜 웃어? 항알되나 저거 감을 잡을 수가 없네 울었다 웃었다 울었다 affecting 뭐 하는 거야?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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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괜찮아? 자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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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괜찮냐고! 천지신명이 노하신다! 싹 꺼져버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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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귀신 들렸네 귀신! 야 어쩐지 내가 이상하다고 했어! 오! 자기야 왜 그래! 자기야! 올라가라! 올라가라! 잠깐만 잠깐만! 저 남자 저거 익숙한 거야 뭐야? 남자가 귀신을 테마하네! 테마사랑 귀신 커플이야? 뭐해 저거? 자기야! 자기야! 정신 차려봐! 당신을 사랑받기 위해 돼요! 뭐야 저 남자 지금 창송가 부르는 거야?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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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미안해 어 그래 그래! 귀신 나갔나 보네! 제정신 돌아갔나 보다 이제! 내가 쉽게 물러날 거 같아! 여자가 저 남자 목 졸을 해서 어떻게 해! 아이고 졸을 해서 일단 남자 죽는 거 아니야 저거? 어이 말일대는 거 아니야 이거? 턱 세게! 턱 세게 쫄죠! 턱 세게! 저 남자 새끼가 저놈이 저 미친 변태네! 저 새끼가 남의 가게에서 뭐하는 거야? 경찰에 부를까? 어? 자기야! 수고했어 이제 앉아! 자기야! 전 집에서 이러니까 짜릿하다! 좋았어! 아저씨! 나를 왜 불러? 네? 네? 아저씨! 여기 진짜 맛있어요! 전 직접 다 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직접 다 합니다! 어쩐지 그래서 맛있었구나! 자주 와야겠다! 아유 감사합니다! 지나가시는 길에 자주 좀 들어주세요! 아! 그리고 궁금한 게 있는데요! 아 네! 뭔데요? 물어보세요! 아저씨는 왜 나 이쁘다고 말 안해요?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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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야! 오늘 계산 안 해도 되겠다! 헤이!